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가장 먼저 기쁘게 화답한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저 하늘의 별들입니다. 그 별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. 이 많은 별 중에 큰 별 하나는 구세주가 탄생할 때의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까지 인도하게 됩니다. 마침내 그 별들을 따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.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찬양하여 주여 하나님과 그런 주의 모든 별을 모여서 주 찬양하여 내 반찬입니다. 구세주가 탄생을 알리기 위해 천원 전자들이 나타나셨네 동방 박사들이 그 별들을 따라서 아기 예수 찾아가 경배하였니 자아들의 천사들 기쁜 소식 자는게 아기 예수 다시는 목자에게 자는게 영광처럼 영광처럼 목자들 별을 보고 찾아와 엎드려서 전하네 동방의 박사들 저 하늘을 물고 엎드려서 언어들 하늘 기쁜 소식 자는게 아기 예수 나신을 공자에게 전입해 영광주들 공자들 그를 보고 찾아옵소서 전입해 내 맘에 닿는가 너의 앞과 유력을 주님 앞에 들여 주님 앞에 들여 우수해 주 우리 위해 마침내 다시 떠나 영광 돌리세 경매 들이세 내 지옥에 지옥에 찬양 내 지옥에 찬양